제가 새해 첫날부터 금연을 하고 있잖아요 제가 새해 첫날부터 금연을 하고 있잖아요 제가, 제가 새해 신념 첫날부터 1일부터 금연을 기념하고 있잖아요 제가 금연을 하고 목 추는 방법이 살짝 바뀌어서 요즘에 목이 굉장히 무리가 많아요 금연을 하고 목 쓰는 방법이 살짝 바뀌어서 요즘에 목이 굉장히 무리가 많아요 또 말씀하셨습니다 의미는 제가 기념을 하고 엎을 사용하는 방법이 조금 바뀌어서 최근 엎이 너무 무리가 많아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새해 첫날부터 금연을 하고 있잖아요 제가 금연을 하고 목 추는 방법이 살짝 바뀌어서 요즘에 목이 굉장히 무리가 많아요 오늘 영상의 콘서트의 토크에서 오늘 영상의 콘서트의 토크에서 학습하는 단어 단어 신념 새해 새해 기행 금연 금연 노도 목 목 使い方 쓰는 방법 쓰는 방법 요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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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herilyn miss 많이 여러분들이 요즘 여기 minds 자